오늘도 존버를 시작하기에 앞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인사로 시작하려 하는데 웬 미친놈이 있어 대가리를 때려주지 않고 인사로 시작을 하도록 한다 주먹질은 다구리 제맛 존범맨 가라사대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고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거 사실 개굴하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우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래 바로 아싸다 진성 아싸처럼 최대한 사람을 피해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만 이 각박한 배틀그라운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아싸라는 건 아니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사람이 가장 적게 있을만한 장소를 내가 여지껏 내리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가 그렇다 답은 바로 하늘이다 빠르게 낙하산을 펴 천천히 활강하는 것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낙하산 느려서 누가 발견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다 당신은 오늘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존베 멋있어 여유있게 패러글라이딩을 마치고 내려오니 다노스가 핑거스냅을 반쯤 날리다 만듯한 애매할 숫자가 남게 되는데 대충 자기장의 내 위치를 파악한 뒤 짱토를 넘어 실크로드를 넘어 등선을 타고 손님을 태운 김천지마냥 빠르게 발을 눌려 다음 자기장에 올 때까지 탈모를 가려줄 풍성한 수풀에 자리하도록 한다 젠장! 살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아직도 몸에 지니고 있었다니 존범맨으로서 크나큰 실책을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살생코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니 자기장이 3번이나 걸쳐주는 모습 이때의 기분은 마치 옆사람이 공인인증서 키보드 번 휴대폰 인증 개 극혐 삼형제 국룰 로그인 걸칠 동안 난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느낌이다 하느님 세상에 기쁨과 동시에 몰려오는 불안감 이거 1년치 행운 몰아쓴 거 아냐? 시... 여튼 이번 판은 뭔가 블루홀의 가호를 받고 있는 기능 갭이 이제 다시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니 시... 그럼 내 지갑은? 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기어나가면 언젠가는 내 머가리가 더 지겄지 라는 불안한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기고 기고 기어서 앗 뜨거 시... 자기장에 들어왔다고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케켈 운동을 해주며 다시 한번 나의 탈모를 가려줄 풍성풍성에 자리하도록 한다 풍성풍성 마냥 굉장히 따끔하니 암놈이 대체하고 있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 재빠르게 이동해주도록 한다 샤샤샤샤샤 와우 아직 자기장에 입성하기도 전인데 암놈이 마지막 생존자를 잡아낸 상황 여기부턴 수업시간에 회심의 드립 한번 쳤다가 갑자기 쌓여지면서 조용해지는 것보다 조용하게 자기장 쪽으로 기어가야 한다 어떻게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손보단 엉덩이 사이에서 땀이 더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며 얼마나 많이 나는지 경이냐고 묻는다면 이대로 씨앗 신고 일주일만 두면 현재 숨어있는 이 스플보다 무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너무 떨려서 지금이라도 전체 보이스 켜서 살려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네볼까? 저 친구는 저기서 대체 뭘 봤길래 혼자 똥꼬쇼를 하고 있는 걸까? 등 여러 잡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녀석이 앞으로 급히 뛰어간다 앞쪽에 연막을 깔아놓은 것으로 보아 내가 저 앞에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 오만가지 들던 생각을 다 접어두고 같은 바 충실히 존범맨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서서히 줄어드는 마지막 자기장 쪼여 웃는 자기장 마냥 쪼이고 있는 상문의 구성도 잊은 채 숨죽이면 천천히 전진한다 천천히 조금씩 숨을 죽이며 앞으로 전진한다 아씨X 너무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 어? 실력을 뽐내며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사운드 플레이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지금 우빙을 쳤던 이 상황은 이렇게 하면 우리도 비굽이 여러분도 행복하세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내려가서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왓더 쑤 와 공짜 치킨 야 서바이벌 게임에서 존버로 1등 했다는데 왜 돈을 안주는가요? 블루 개새끼 아 아 아 아 아